이런 가운데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제, 연휴 등을 마치고 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14일간 격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베이징 당국 방침에 따르면 베이징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은 미리 직장과 지역사회에 알리고 도착 뒤에는 14일간 집에서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격리돼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는다고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또 여러 공산당과 정부 소식통은 중국이 다음 달 5일부터 열려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도 예정대로 개최하기 어려우며 언제로 연기할지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